이태원 2주기가 어제 있었죠. 여러분들 다들 집에서 묵념도 하시고 이태원에서 하늘나라로 간 우리 젊은 넋들에 대한 명복도 빌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애달품을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그 어디서 주소들은 건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떠들어댔죠. 그러니까 한독수가 또 그거를 받아서 얘기하다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원래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는 경영학에 쓰는 거죠. 이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하고 총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관리하면서 나가는 걸 클라우드 매니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인파관리, 군중관리라고 2년 전에도 썼고 어제도 썼습니다. 하여튼 영어는 어디서 주소들은 영어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잘 쓰는 영화가 뭐죠? 뭐 하나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없었습니다. 오직 드론을 잘 활용해서 각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잘 연구하고 개발해라. 고민해라. 각 부처는 지금 어떤 공무원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뭐지 도대체?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연구해야 되지? 네,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상식적인 질문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2년 전 그날 경찰만 제대로 배치돼 있었어도 구청 직원들만 좀 제대로 나왔어도 예년과 같이 이태원의 그 축제를 조금만 준비했었어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래, 윤석열 얘기대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도 좀 알았다 그러면 드론이라도 띄웠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인지 평소에 회의하게 되면 59분은 혼자 떠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은 받아 적어야 되고 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 박근혜가 멸망한 이후도 결국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윤석열이 멸망하는 직접적인 감성적인 불통 원인도 세월호 참사가 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이라도 어제 얼마나 좋았어요.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 이상민 쫓아내고 검사들 시켜왔고 기소 다시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아무도 이제 앞으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 인파를 관리하지 않는 거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여론조작으로 됐다라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인데 1년 동안 검찰에서 수사했던 뉴스타파라든가 뉴스버스 여론조작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선 때 개입했다. 이 언론사들이 여론조작 대통령이 여론조작 수사를 하면서 생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작이 백일화에 드러났죠. 여론조사 결과가 최소 8차례를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의 미래연구소에서 했던 수법은 가짜 응답자 샘플 무응답층이라든가 저희들이 방송 한번 했죠. 가짜 응답자 샘플을 무더기로 해왔고 윤석열한테 찬성하는 걸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명태균이 만들어낸 면밀 여론조사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이 보고서를 활용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대선 전략회의를 두 차례나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윤석열은 정치자검법, 선거법 위반, 사법 리스크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듯이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고 넘치는데 그 물이 이제는 뚝뚝 막아내지 못하라는 뚝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그리고 신용환 전 교수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달아볼 생각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자기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여론조작으로 보도한 기자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기소할 차례입니다. 자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작 명태균이 한 여론조작은 한 가지만 드러났죠. 무응답층들 그리고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샘플을 갖다 놓았고 윤석열이가 마치 우세한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특히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마수대결을 통해왔고 윤석열이가 많이 압수하는 것처럼 조작했던 것 이거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들은 설문지에 따른 요인이 있죠. 질문 개수가 너무 많으면 중도 이탈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고관여층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보스팅이 유리한 것이죠. 또 질문 순서 질문 순서 갖고 또 조작하는 행위도 있고 경력 표기 경력도 좀 다르게 해서 유불리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또 중간에 응답한 사람도 탈락시키고 초과 조사를 해서 남은 답변에서 취사 선택 이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답변에서 취사 선택한 것 또 조사도 중단하는 것 샘플만 치우고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그럼 조사를 중단해서 마감하는 것 또 입력 오류 원래 이재명을 했는데 윤석열을 바꿔서 입력 오류에서 마치 윤석열이 우세한 것처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조작 사례는 뭡니까 결과를 수정하는 것 통계표를 수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PNR에다가 해놓고 1차 데이터만 달라고 해서 명태균이 이걸 조작했다는 사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의혹 문제입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제가 직접 이런 보고서의 특정한 사실 누락 과장하는 것 네 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저희들이 정리한 겁니다 네 네 지금 정리한 거 네 요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가 저희들한테 제공한 건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지금 명태균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문제 다 상당 부분을 조작에 활용하지 않았을까 특히 결과 수정이라든가 보고서 수정 같은 것도 분명히 했을 것이다 라는 함정 추정이 가능합니다 여권에서 하도 압박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김건희에게 맛보기 사과 퉁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누가 김건희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이런 얘기는 안 나고 있습니다 윤상인이 될까요 나경훈이 될까요 윤석열은 방울 근처에도 못 갈 테고 그러면서 찝적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한테 김건희 입장에 봤을 땐 찝적거리는 거죠 조중동이 서서히 여권 내 인사들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중동에서 조중동에서 치고 들어가고 그걸 받아서 조심스럽게 김건희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입장 표명이라도 좀 하세요 사과 힘드시면 언론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날 인기 반환이 된대요 2년 반 그날 내려오면 딱 좋은데 그죠 딱 사표 던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날 망명만 시켜주세요 망명은 개뿔레 그날 윤석열의 국정세신이 필요하다라고 또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했다는 비서실장은 교체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을 정진석이도 힘들어서 못해 못 갔다 아마 윤석열한테 야단 맞고 막 그래 왔고요 너 뭐하는 놈이야 여태까지 술 친구 했는데 그래서 뭐 새로 원희룡이라든가 아니면 이정현 막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순장조가 되자 한 두 달 하고 그만둘 텐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제2부속실이라도 설치하자 뭐 그게 그거니까 근데 제2부속실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았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7간신 뭐 10장시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식활동 자지하는 뭐 그런 거라도 좀 여사님 좀 해주세요 사과는 하시면 좋지만 사과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오세훈 박형준 권영세 등 여권 중진 인사들 나경원까지 포함해서 뭐 입장 표명 무슨 뭐 표명문도 어제 조찬해동인가 해서 음 이거라도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야 나중에 탄핵 당하더라도 나는 했다 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장성철 장성철이란 사람이 장성철이란 사람이 이걸 흘렸어요 언론에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하소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층들은 야 김건희는 정말 억울한 모양이다 야당 대표하고도 통화해서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하나 있고 김건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3번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비세비세 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또 장성철이란 사람은 요즘에 김건희가 잠도 잘 못 자고 몸도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도소 가면 밥도 잘 주고요 운동도 시켜주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교도소 가면 건강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이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동정론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작이고 또 하나는 개혁신당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네 표의 이반이 있었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겁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한 번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에 이준석은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이번에 드러라쳐 명태윤 사태로 이쪽 사람들 잘 보석해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할 때 반대표 확실히 던지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듭니다 홍원하고 한 시간 동안 통화했으면 하소연 말했겠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당신네들이 도와주면 내가 여차여차 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산하단체 한 100명 이상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 응모 중이에요 네 뭐 개혁신당 연관되는 의사를 한 번 추천해보세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럼 미끼라도 던지지 않았을까 허나 당신이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개혁신당 대표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가 서울 보증 같은 데 말고 티 안 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 중에서 티 안 나는 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용돈이나 좀 받으시죠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두 가지 노림술을 갖고서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성철이가 그걸 또 잘 받아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이 한동훈 저기 뭐야 100일 되는 날이래요 예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한다고 그러는데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동훈의 100일은 쫄보의 100일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찔끔찔끔 강복의 대표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에 대해서 네 간복이 한동훈 오늘 100일입니다 100일 축하 케이크라도 하나 뭐 보낼까요 하여튼 네 윤석열의 영원한 부하 한동훈 법비의 우두머리 윤석열 황태자는 한동훈 그건 뭐 범죄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중동에서 밀어재켜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지만 그러나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동훈이 네 훈시 받고 너 인마 너 옛날에 내가 어떻게 해줬어 어? 너 지금 그 댓글 공작으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 몰라? 어떻게 할 거야? 네 네 그러고만 나왔겠죠 나와서는 집으로 가고 하여튼 뭐 하나의 윤석열하고 만났었다 들어간 김에 그래도 딜 좀 해보려고 그랬겠죠 아이고 댓글 수사 검찰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무혐의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김건희 여사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자 25분 동안이나 밖에서 기다렸다가 독대가 아닌 면담을 했던 한동안 100일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 한동안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도대체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눈치나 보고 찔끔찔끔 뭐 정책을 하나 내놨어 민생 정책을 내놨어 뭘 돌파를 했어 어딜 방문했어 한 거 딱 하나 있다 부산 가서 선거운동 한 거 부산 가서 자기 친 거 한동안은 앞으로 눈치만 붙고 옵니다 스스로 돌파할 능력과 용기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줄 잘 서서 윤석열 특검팀에 들어가는 바람에 법무부 장관도 해먹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고요고요고 잘 놀려대었고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대표까지 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한동안 한동안은 한동안은 살 길은 뭐 누차 자기도 알겠지만 특별감찰 뭐 그런 거를 눈속임하지 말고 그걸로 퉁칠려고 그러지 말고 말도 안 되는 특별감찰도 제가 김건희는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 통과예요 당신이 주도해서 특검법 통과에 나선다 그러면 당신은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보이나 그게 서울대학 나오고 고시패스에서 검찰까지 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안 보여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뀐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싸우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 것 남의 나라 선쟁에 이렇게 갑나라 대추나라 하고 자기가 무슨 유럽의 평화 평화 지도자예요 뭐 북한군 얘기를 하고 이야 참 내부나 좀 신경 쓰세요 잘못하면 탄핵해서 이제 끝날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좀 단속해 보세요 집안도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나라에 갑나라 대추나라 오지랖도 참 넓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됐는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젊은 병사들은 10대에서 20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폭풍 무대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될 것 같아요 총알바지로 북한군이 투입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김정은 이 내부 통치를 못하나요 러시아에 훈련한 곳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죠 러시아하고 북한은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떠들어라 떠들어라 그래 그걸로 우리는 위협을 줄 테니까 여유작작한 사람이 바로 김정은과 푸틴입니다 자 내부에서 집안 부인이나 좀 잘 같이 허벅하게 사십시오 남의 나라 이래 해서 남북 대리전 만들어 왔고 지시했겠지 김건희가 하여튼 간에 오지랖 넓히지 마시고 국내에서 정말 우리 국민의 고통과 아픔과 울분을 좀 요만큼이라도 좀 아는 사람이 인간의 공감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공감능력은 있다라고 나는 인간이다라고 좀 얘기하는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되겠지만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